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오늘의 볼 주제는 바로 레인보우식스 입니다 레인보우식스 인데요 바로 공격팀에 있는 퓨즈 오늘은 퓨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빠른 매치에서 보여드릴거구요 퓨즈는 공격팀에 있습니다 공격팀에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성광방패 뒤에 있죠 이게 어 이미 매치중인 테니깐 어 방어하네요 근데 매치중이었던거니까 아마도 2라운드일 것 같으니까 없이 날짜는 2라운드겠죠 어 됐다 됐다 아니네요 1라운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 빠르게 3라운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3라운드가 돼서 바로 공격팀이 됐네요 바로 퓨즈 해야되니까 퓨즈 인기 살짝 많거든요 퓨즈 빨리 어 찼다 어 어 아 안됐네요 아 네 아 뺏겨서 바로 4라운드로 넘어왔습니다 제발 이번엔 돼야되요 이번에 돼야되요 퓨즈가 여기 있다는걸 알아보 됐다 아 됐어요 자 퓨즈는 난이도가 난이도가 1이고 속도가 1이고 장갑이 3이네요 그리고 정비창에는 기관총이 있고 돌극소총이 있고 경기관총이 있고 방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그냥 권총이랑 접착폭약이랑 강력 접착폭약이고요 저는 일단 방패에서 될겁니다 일단 퓨즈는 그 점령전 그때가 진짜 좋습니다 점령전이 제일 좋고 첫번째로 그리고 두번째는 폭탄전 세번째로 하긴 좀 그런데 인질전은 그거 거의 거의 그냥 그냥 자기가 인질 죽이고 나서 우리팀이 무조건 지겨워 안된다고 하는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치면 그래서 퓨즈는 어 인질전에는 절대 쓰시면 안되고요 오 짠이다 또 살았나? 또 살았나? 또 살았네 또 살았네 일로까지 해주고 자 일단은 폭탄이다 일단 저기 위에 저 그럼 저는 2층 어 뭐야 야 잠깐만 야 와 후반에 이거 오 스푼키랄려하네 그럼 전 좀 돌아서 올라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부수하라 하고 어 뭐야 이렇게 뭐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하나 설치해볼게요 내일만 일단 이동식 방태나 뭐 방탄 그런거 다 부순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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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나이스 오 뭐야 나이스 오 나이스 제발 아 깜짝아 오 저 수류탄 있으면 좀 힘들긴 한데 아 오 할 수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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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니 얘네들 못 잡죠? 와.. 정까봐 제발 아! 뱅기 뿌리고 난리가 났네 독과스 없어지면.. 어?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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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술래잡기 아니에요? 나랑 술래잡기 아니에요? 나랑 술래잡기 아니에요? 나이스다 야 나랑 술래잡기 아니에요? 아잇 자식이 나이스 야 이걸로 이겼다 아 나이스 M&B 와 대박 아니 뭐 방패어 키를 타라고 그래 야 이거 방송 끝나고 방패어 키를 몇 키를 했는지 봐야되겠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대박이었다 아